쿠팡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어떤 제품을 판다고 했을 때 그 제품의 매출을 올리는 법은 간단하잖아요 사실 내가 구매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상품을 올려요 그럼 내가 1,000개를 구매해요 그럼 매출이 5천만원이잖아요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매출 5천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쿠팡 로직 제가 떠먹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강의 150만원 팔아요 30명이 모여 거기 강의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쿠팡을 모르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일텐데 훅킹에서 오신 분들일텐데 그럼 알려주고 그럼 그 안에서 분명히 한두 명은 또 성과 난단 말이에요 수강생 성과 후기해가지고 계속 쌓아가는 거죠 저도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모든 강의를 파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